네 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하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의 이장원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 분 중에 가장 최연소자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다니는 18살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아직 18살 되신 이장원 학생인데 제가 학생이라고 호칭을 해야 돼요? 아니면 감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학생이라고 호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학생의 신분이시니까 그런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10월에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죠? 네. 이 영화 제목이 이장원의 단편영화 제작기라는 건데 간단하게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이장원의 단편영화 제작기는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영화감독이 꿈이었던 제가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실사영화를 처음으로 제작해보면서 겪었던 역경들 그리고 이걸 직접 해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압축을 해주셨는데 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상에 공개가 돼 있죠? 이 영화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본인이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대전에서 왜 대상을 수상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어떠한 자기네 생각을 드러내는 매체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활동을 할 때 되게 다른 어른들이 어떻게 볼까?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볼까? 관객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되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줄이고 가식적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제가 봤던 대부분의 청소년 미디어들은 그랬는데 제가 만든 것은 그래도 그런 가식들을 전부 버리고 진짜 어떤 저희끼리 욕을 하거나 무슨 누구의 뒷담화를 한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진짜 청소년들이 사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영화를 제작해 나가는 과정, 단편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영화화한 것인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거를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친구들이랑 단편 영화 만들면서 제가 약간 그런 걸 좋아해요. 영화가 있으면 그 메이킹 필름을 보면서 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영화의 메이킹 필름을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게 그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고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태프 친구 중에 한 명한테 아니 그냥 전부 다 한테 시간 날 때 메이킹 필름을 찍어라. 내가 이건 따로 편집을 하겠다. 이러고서 그 친구들이 그래서 영화를 찍는 내내 카메라를 들고서 자기가 손이 빌 때마다 이렇게 찍으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고 났는데 사실 영화가 다 완성이 되고 나니까 그 메이킹 필름을 편집하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되게 힘들고 이미 영화를 다 편집하면 이미 에너지 너무 많이 써서 힘든데 그 2학년에 올라오니까 저희 학교 공식 커리큘럼 중에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뭘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제가 가장 다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솔직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솔직한 소스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아 작년에 그거 있었지 하면서 작년에 그거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작년에 영화가 완성된 이후에 살아온 5개월간의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압축해서 다큐를 만들어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평소에 이와 같은 과정들이 평소에 기록을 하고 또 기록을 남겨둔다든가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돼 있지 않으면 힘든 작업 아니었을까요? 네네. 제가 일상 살면서 되게 기록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뭘 했고 이때 뭘 했고 저런 걸 되게 기록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큐에 나오는 통화 내용을 통화를 한 장면이 있는데 그 통화 기록들 전부 제가 그 당시에 통화 무조건 녹음을 되게 자동 녹음을 선택을 해놨어서 그때 녹음이 다 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려볼게요. 그 영화 내용 중에 저도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제작비가 모자라서 어머니에게 제작비를 좀 충당하려는 그런 통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통화 역시도 미리 설정을 해놓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시죠? 지금 얘기하신 거에 따르면. 네네. 그 모든 게 다 녹음이 실제 녹음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어머니와의 통화를 녹음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설정을 해놨던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어린 시절부터 꿈이 영화감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비록 학교라는 틀 안에서였지만 어찌 됐든 관독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경험해보시니까. 제가 어릴 때 진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할 때나 혼자서 영화를 만들 때는 곧 제가 생각하는 것이 곧 그렇게 영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사 영화라는 거를 직접 제작해보고 나니까 이거는 제가 혼자서 힘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배우를 연기를 해주는 친구, 카메라를 잡아주는 친구 심지어는 그냥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섭외 같은 걸 도와주는 친구 그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아예 완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만들고 나서도 이건 내가 만든 내 영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보시면 상당히 기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것 중에 나왔는데 스태프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에게 역할을 지워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작비 그리고 스태프 챙기기 이런 것들 상당히 좀 힘들지 않았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런 부분을 설득하고 맞춰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죠? 네. 그거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도 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좀 해결을 했어요?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싸웠나요? 싸우기도 했죠. 그런 거 해결할 때는 그냥 진심을 담아서 뻔하지만 조금 뻔하지만 이 친구 없으면 안 되고 이 친구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것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해서 그런 식으로 화내하는 것은 저도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냥 진짜 고마운 부분을 생각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냥 그 친구에게 맞춰가는 편이 큰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친구들 사이의 우애도 좀 많이 돈독해졌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찍을 때는 그 친구가 그 친구와 관계가 살짝 멀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 어떤 영화를 찍을 때는 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영화가 담고 있는 가장 큰 테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진출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더라고요. 다소 약간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는 졸업한 선배들도 만나서 인터뷰를 직접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실제로 저는 제가 조금 어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처음 중학교 때 이 고등학교를 온다고 생각하고 왔을 때는 이거를 배우면은 웬만하면 그쪽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웬만하면은 영화는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약간 세상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른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기회가 많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네. 그랬는데 실제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졸업생들의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니까 아 이거 있어봤자 실제로 하는 지금 와가지고 졸업하고 다 시간 지나서 영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한두 명밖에 안 된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좀 충격을 먹었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진출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영화 안에서도 담아봤었고 그런데 이제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특수목적고등학교. 네. 특수목적고등학교인데 사회 진출에 대한 고민을 좀 일찌감치 정한 상태라서 남들보다는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제가 일반고를 안 다녀봐서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도 아무리 특수목 고등학교라고 한다 해도 아무리 저희가 뭐 밖에서 어떤 일을 받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다 학생의 일이고 그런 우리들끼리 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로 나갔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불안감은 누구나?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안에서 보면은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또 그만큼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음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기 학교에 와서 들은 얘기들이 다 너가 이거를 할 수 있겠냐 이걸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은 정말 없고 그걸 하려면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가 처음에는 되게 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구나 세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게 해주거나 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게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계속 그런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뭐라도 하나 더 찍고 뭐 아이디어라도 하나 더 내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계속 잊고 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저희 학교에 다닌 사람들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막 성과가 엄청 뭐 성과가 막 수상 이런 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막 만들거나 하는 게 일반고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 계속 들어서 아니 그런 생각 할 바에야 차라리 자기 능력을 기르고 자기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 영상 할 수 있을 확률이라도 좀 높이자 자기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쨌든 대학 뭐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이 특성학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만큼은 모든 장비가 주어지고 환경이 최적의 환경이니까 그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관점이 바뀌어서 네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을 소중히 하죠.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봐야겠는데 네. 구상 중에 있는 또는 제작하고 있는 영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제작 중인 영화와 만들고 싶은 영화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만들고 싶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영화는요. 제가 어.. 항상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 목적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이었는데요. 네 네. 제가 요즘 그걸 막 잊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하나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제작 중에 있는 영화는 어.. 이번 7월부터 제작을 시작한 1시간짜리 모험 영화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12월달에 완성이 돼서 1월달에 지금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음..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관심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고요. 가까운 미래의 어엿한 영화 감동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초대하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Sargent 북 Esteelen reca dc verse 7 감사합니다.